벽떡 벽떡 형님들 팔 안 아파요? 에? 와 존나 팔 아플 것 같은데 형님들 형님들 팔 아프게 그러지 마세요 의미 없는 짓입니다 팔 아프게 왜 그러세요 아, 바라보겠다. 그만해, 이 새끼들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케이, 안그럴게. 자, 오늘 7시에 중계. 10개 감사드립니다. 그만해요, 여러분들. 그만해요. 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랜덤으로 한 명 줄게. 그럼 북동 그만해, 오케이? 여기서 한 명 드릴게요. 한 명 드리면 북동 좀 그만해 주세요. 랜덤으로 한 명 줄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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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으로 한 명 줄게요. 랜덤으로. 누구 주지? 오케이, 항류다. 항류다. 자, 들었습니다. 자, 북동이세요. 그만해. 자, 북동 그만하세요. 형님들. 형들, 북동 그만하세요. 자, 저 들어왔어요. 자, 저 들어왔어요. 랜덤으로. 축하길 취한 널 집에다 모셔주네. 왠지 넌. 사연 있는 여자가. 다 가벼운 덩. 래처럼 들었던 나. 다 해갈리게. 해 너의 애매하니. 어디야 지금 영화 애매해.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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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같은 여자. 아, 왜 그래? 야, 왜 그래? 하니 뭐, 좋잖아. 형님들, 좋잖아요. 그만하세요. 아, 좋잖아요. 그만하세요. 아, 이 씨발개. 아, 아, 구리, 구리. 구리, 구리. 바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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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발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구리구리 형이 어제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40개 또. 아, 우리 57인이 40개. 감사합니다. 아, 좀 그만해라. 미친 새끼들아. 이러면 나 씨발. 권력으로 너네들 죽일 수 밖에 없어. 그만해. 얘들아. 도회하지마. 아, 진짜 한 명 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한 명. 기쁘게 내놔. 이분한테 드립니다. 그만하세요. 자, 제일 쓸데없는 짓이 도배라고 생각합니다. 도배하지마. 고, 고, 심도봉은 있어. 심도 10개. 한 개 100개. 감사합니다. 그만. 그만, 그만. 잘 되지. 일반 작끼리를! 아이, 에. 레. 아, 뺀다. 엑. 오, 엑. 아, 이 씨발놈들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중지를 해요 나가 미친 새끼야 나가 이 미친 새끼야 나가 이 쓰레 같은 새끼야 나가 이 개새끼야 아 우리 또 에이 레전드 100개 형님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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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에이 레전드 형님께서 100개를 주시네요 100개 푸잉 푸잉 감사합니다 형님 자 그만해 그만해 자 그만해 감사합니다 그만 그만 처음에는 블랙이었지 아 광태였지 두번째는 블랙으로 쓰레기통에 쳐넣겠습니다 5초 안에 안 멈추면 블랙으로 다스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블랙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쳐박아둘게요 쓰레기통 안에서 똥냄이 처맞으시면서 살아계세요 오케이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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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만하세요 그럼 그만하세요 changing the way to the airport 틀어 두고기 감사합니다 가더라 가보자 됐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 전설 컨텐츠 바로 ASMR이 있습니다 스타중개 끝나고 그 다음에 먹방 좀 한 다음에 오늘 ASMR 준비 다 해놨어요 오늘 ASMR 여러분들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제 방송 보주면 됩니다 오늘 염진님도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다페 연주평님 아다페 연주평님 족구가 당신 아다페 드리겠습니다 형님 항상 준비는 돼있는 남잡니다 형님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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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는 후비입니다 강민이다님 100개 합방은 목요일로 미뤄졌고요 우리 호호 땡땡땡땡님께서 500개 감사드립니다 와 500개 감사합니다 형님 500개 감사합니다 큰 절 한번 들어야지 여러분한테는 큰 절 한번 들어야겠다 우리 호호 땡땡땡 500개 감사드리면서 형님 족구 큰 절 한번 받으세요 형님 500개 감사합니다 형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꼬부기한테 말 안했어 꼬부기는 뭐 주말에 하면 되지 맨날 보던 얼굴 또 본다고 뭐 신선하겠냐 어차피 그냥 연락 안하고 토일로 잡으면 돼 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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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토 토 토 갑자기 싹 나타났다가 갑자기 싹 없어져 그게 존나 신기해요 왜냐면 방종하면 다른 방송도 볼 만한데 그냥 있다가 없다가 귀신같이 사라져요 진짜 바람같은 존재야 그냥 아프리카 아예 안 보다가 내가 볼 때 내가 이제 재미난 컨텐츠 할 때만 딱 보는 새끼들인 것 같은데 맞지 얘들아 그냥 아프리카 안 보는데 알림 딱 올리면 어? 돌고 온 이거 아니? 들어가 보자 그냥 탁 하고 방종에 있네? 그냥 꺼야지 그냥 이거야 아 어제 아프리카 탈퇴빵 했어요 아프리카 탈퇴빵 너 방송 볼 때 딸 6번 잡는다고요? 헐겠다 이 병실아 헐 고을까닭형님 우리 골까닭형님 골까닭형님 1,2,5국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 시발게 잠시만 얘들아 사장님 잘잘들 선생님 나 저거 몇 개서 운집만 왜이래 왜이래 야 지분 저분 지우만 큰손이에요? 지우누님만 큰손이야 지우누님? 와 꿀까다님 감사합니다 잠시만 내가 볼게요 아니야 남순이 남순이 반 그 여런분 아니세요 꿀까다 아마 내가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와 내 방에 2만개 샀어 이분 나 근데 이분 잘 모르는데 꿀까다 형님 혹시 아이들 늑변한 적 있으세요? 지금 내 방에 2만3천개 쏘셨는데요 저는 당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번도 엊그젠가 어제 막 쏘시는거 보고 2만3천개를 지금 쌌어요 이분께서 지우만 꿀까다님이시라구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 지우만이 꿀까다님이시구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applaud가다님prochen 실대발감사드리구요 감사합니다 고맙 알겠습니다 고맙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우 호우 싱글벙글 형님께서 300개 또 300개 또 감사드립니다 형님 300개 3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뭐야 호우 맞아? 여러분들 제가 호우한테 지금 연락하고 있거든요 전열치인 학방 할게요 전열치인 학방 지금 잡고 있습니다 뭐야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형님 해킹나요? 100개 감사드리고요 200개 감사드리고요 100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저거 무섭습니다 330 330 3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330 3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호우 싱글벙글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100개 또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뭐야 돌았네 아 감사합니다 샤포들 이렇게 또 터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샤포들 이렇게 또 터주시네 도요노 patron 조용소님 도요노님 도요노님 감사합니다 도요노님 감사합니다 동요노님 도요노님 주경입니까? 그냥 쏘신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쏘셔가지고 몇 등이에요? 오케이 설마 여러분들 수요님이 열혈을 들려고? 여러분들 자 수요님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요님은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우와 4만6천개 35등입니다 누님 누님 여기에서 딱 15등만 지치면 바로 열혈을 먹습니다 누님 아직 거의 한 2만개 정도가 좀 이제 골카다격인 골카다격인 감사합니다 나 전에서 계속 왔습니다 골카다격님 골카다격님 골카를 감사드립니다 골카를 감사드립니다 골카를 감사드립니다 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잠시만요 5천5십개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들 5천5십개 갔다 오셨어요 골카다격님께서 5천5십개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들 5천5십개 형님 감사합니다 와 씨 한달만에 처음보는 5천5십개 나 진짜 2천개 3천개 이상 못봤거든요 폴카다 형님께서 5천5십개를 5천5십개를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와 저거 존나 큰소리에요 잠시만 지우의 곡가닥 몇등이지 저분 여러분들 지금 지우님 방송 접었나요? 지금 왜 랭킹이 안뜨죠? 왜 랭킹이 안뜨나요? 지금 BJ랭킹에 지우검색하니까 아예 명단이 안떠요 지우라고 검색하는거 아닙니까? 예? 와 존나 큰소리다 아 새로 봤다고요 잠시만 아 어제 먹기 했다고요? 열흘 리셋 했다고요? 와 감사합니다 형님 5천5십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천5십개 우리 토요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지우님 방에 큰손들이 존나 많아요 예전에 막 별풍계상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지우님 막 항상 1,2,3등 안에 항상 들고 거기에 큰손들이 존나 많습니다 남자 그 분들이 거기 어떻게 보면 아저씨들 동많은 아저씨들인데 굉장히 큰손들이 많아요 저분도 그 중에 한명입니다 나이다 식사식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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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허러버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식사게 감사합니다 먹방은 여러분들 제가 좀 있다가 또 한명 게스트가 오면 그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하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우의 업 치지마 내가 볼 때 팻닉 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우 방이 이제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꽃가닥 형님께서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지우 업 치지 마세요 팻닉을 뗀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 길을 떠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 시발게 감사합니다 지루오오오!!!! 우리 지우오오! 지우오오!!!!! 세상이네요 있습니다. 형님 지효업 지효업 감사합니다 인所비 지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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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지효업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와 전부 존나 큰 소리네요.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이 그 그년 언론 받지 마세요. 예? 법적 상 소류상으로만 부인이지. 저랑 북한과 한국같은 존재입니다. 예? 지혜랑 저랑 사이에 38선 있어요. 예? 그냥 빨갱이예요. 저한테는요. 그냥 빨갱이 같은 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형님 언급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No way these guys stop them in my Get familiar. Oh oh what's your name? Babylon Just come on and play. Don't worry about money no 자 오빠가 머리한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group 타기만 해. 해. All 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답으며 참 배통받다야 해. 아는 친구들 분 넘어. 흥이 많고 사교성 좋은 애들로만. 여긴 한국이지만 서구적인 느낌 가득 아참. 아 전화하겠다 집에가서 또 들어봤겠다 예? 분명히 제 제 방 방풀하고 있을텐데 예? 빨갱이 년이라 했다고 자기야 내가 방송중에 마칠소를 했는데 내가 너보고 빨갱이 같은 년이라 했거든 어 괜찮지? 어 아니 안괜찮은데? 아니 괜찮잖아 자기야 자기야 내가 미안해 빨갱이 같은 년이라 했어 알았어 괜찮아 어 알았어 빨갱이 년아 맞아요 어 됐죠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어요 그쪽이 당사자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100개 100개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또 양식 영감님께서 깨고 맞습니다 이발 3개야 감사합니다 100개 2개발 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와 오늘 시바 시작부터 왜 이렇게 많이 서져 아니 근데 시청자들이 요즘에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시구 타이어 타이거 벙커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뜨 고맙습니다 형님 왜냐 남순지랑 케이랑 봉순이는 하루에 10만개 받고 30만개 40만개 받는데 족구는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3만개 4만개 받는다 그래가지고 약간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3만개 4만개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존나 많이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상대성 이론 제가 적게 받는 것도 아닌데 상대가 많이 받아보니까 제가 불쌍하게 해요 그렇죠? 일단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네요 예? 솔직히 저 1일날 맨날 항상 3만개 4만개 이렇게 받거든요 나이다 그러나 어떻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부모는 부모는 어떤 연예에요? 예? 나 부모니 처음 하하 아 잠시만요 야 잠시만요 우리 또 남순이 팬들이 아 시발 이게 왜 나오냐 잠시만요 고돌이 형님께서 남순이 녀를 맞죠 나는 좀 이제 사람들이 남순이랑 나랑 좀 약간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이번주나 다음주나 남순이랑 컨텐츠 짜가지고 제가 남순이 방송하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내가 방송 끼면 거의 30%는 남순이 팬들이 존나 많이 싸줘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백국에 아 우리 남순이도 화이팅입니다 요즘 방송도 잘되고 있고 화이팅 화이팅 아 N.S. 총장님 지우는요? 지우는요? 그냥 천 내려가세요 비운신새끼야 예? 예? 저는 엮여도 여자랑은 안 엮입니다 막말로 제가 이제 애아빠가 아니고 결혼을 안했다 그럼 바로 엮이죠 예? 어디서 지우를 응급하세요 형님 예?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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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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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님 말고 저는 어떠신가요? 예? 저 오지게 방어 잘하거든요 형님 형님이 비눈 불하 그러면 비눈 죽겠습니다 이렇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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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어를 잘하니까 형님 저한테 열을 드시고 예? 형님 저도 빵둥이 하나는 크거든요 형님 예? 형님 비눈 오지게 죽겠습니다 형님 형님 지우님은 이제 그만 잊으시고 저는 어떤가요? 형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시발시발게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발시발게 근데 지우님이 원탑이긴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지우님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아 아 스피드 노무현님께서도 아 알았어요 돈가방 아 내일 여러분들 강스트랑 외질이랑 합박한대요 외질 뭐 시카 띄우기 한다던데 아 또 백개 오우우우님 백개 고맙답니다 아 잠시만 여러분들 지금 너무 별분만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오늘 일곱시 아 슬피도 노무현 백개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충 정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화이팅 아 아 119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 아 참 야 오늘 시보 왜그래 아 잠시만 여러분들 보보의 굴러 보보의 굴러님 보보님 보보님 회장님 이라 그러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미쳤어요 지금 지금 별부선 2만개 받았어요 시작부터 여러분들 2만개 받고 시작해요 2만개는 160만원 감사합니다 형님들 2만개 받고 시작합니다 좋고 보보의 굴러님께서 철국에 잠시만요 보보님 처음 들어보는 BJ이신데 형님 감사드립니다 철국에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보님이 누구신가요 한번 볼께 나 보보님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이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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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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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살 아니에요 형님 저는 넷살 아니에요 예 저는 약간 그냥 키작고 좀 탱탱한 여자 약간 좀 이제 볼륨감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좀 약간 이런말이 될까요 좀 늙어보여요 예 흥님은 약간 좀 이제 아줌마상 이군요 예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너네도 눈가리 달렸잖아요 이색끼들아 나는 난 난 후발 못해 아이 시바 야 솔직히 저거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아흑 하하핳 하핳 우와 우리뚱노이네 토요노이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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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트리고 이리저리는데 저런게 아닐까 뭔가요... 뭔가요... 예외우사는 우리뚱노이깨서 예외우사는 감사하드립니다 형님 아 누님 형님은 아 누님 누님 감사합니다 어? 야! 주경이야! 잠시만요! 물어 볼게요! 도현은행 주경이에요? 어! 나갔다! 나갔다! 와! 아, 씨발! 나갔다! 잘나갔다! 어! 엮여 보는데 잘나갔다! 굉장히 역겨웠거든요? 예? 잘나갔다! 어! 멀리 안나올게요! 꺼지세요! 감사합니다! 어! 잘나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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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잠시만요! 아! 내가 아이디! 아! 있네! 내려가라! 이! 이 쓸모없는 매니저 제끼들아! 어? 닥쳐 싸그리 내려가! 아! 누님 혹시 주경인가요? 누님! 너 miej링을 씨! 개억개요 맞았대요? 에어.... 야아Inter At A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여보들! 돌았어요! 우와! 잠시만요! 야 미쳤어요 C봐! 5천5즈께 또 쐈어요 며칠살께! 5천5즈께! 그냥 한 번 나한테 대달라고 말하세요! 예? 형님! 뭘 원하는거에요? 예? 말하세요! 형님 형님 등산했으면 하산해야지 와아 조상의 눈소리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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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닥쳐봐 이 새X야 5,050개가 터졌는데 아 재금 먹고 꺼져 미친 새X야 야 400개 더 왔다 아 감사합니다 니 방송 좋은다 형님 평생을 행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야 만개 쌌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 와 클라스 야 잠시만 골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 없는데 제가 어제 사실 1,000개씩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전 오전 오전을 시켜 두 번 터지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친 암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까 토유누나는 뭐 누님 그거에요 파리추경 그 맞아요 맞으면 내가 바로 찍어드릴게요 오늘 2윤연한테 물어봐야겠다 왜냐면 근데 추경이면 나는 케이랑 친해가지고 그냥 카페가 똥으로 말해달라고 하지만 저 발휘해주는데 풍수고칠 필요 없어요 토유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아 그럼 놀러왔대잖아 미친새끼들아 케이랑 나랑 관계는 막 별풍선은 오하안 그런 사이가 아니야 job 나 케이랑 친해 응? 케이랑도 친하고 남순이랑도 친하고 어? 봉준이랑도 친하고 감스트랑도 친하고 안 친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방송적으로만 잘 안 엮일 뿐이지 친해요 다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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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왔다 드디어 왔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만하시고 오늘 7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7시 이제 아 우리 또 NS 카페요 감사합니다 500개 또 감사하십니다 난 힘이 팻는 5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인사만 하시죠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여전히 교까지 생겼네요 자 방송에다 좀 쉽게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몸이 닳고 닳는 한 방송 땀 흘렸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시에 오늘 죽음의 비디오 하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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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쟁이예요! 여러분들 데뷔하세요! 전쟁이예요, 여러분들! 야, 잠시 왜그래! 13000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개새끼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새끼예요! 13000님 잘 보겠습니다! 그 사람 아까 송병무 팬님이 쌌는데요? 잠시만요! 보도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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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형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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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20,000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잠시만요! 20,000! 남성들은 이러니까... 오! 남성방 10일 Aye! 형님 나 지금 몇itu 만든지 아세요? 오! 자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쏘지 마시고 어차피 이새Xp 지금 면도하고 있는 이 새Xp 오늘 살해가 해서 끝나고 이 새Xp Safi의 방송 Parks 할 거에요! 많이 좀 놀아주세요! 비쌍한 새끼에요! 네 Sachi Spets monkeys 샌긴 거 보세요! 이 새끼가 갑자기 전화해가지마 시치도 못하고 왔어 여러분 나 지금 너무 많이 받아 전 됐습니다 나 어제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도리 형님이랑 1심천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근데 이제 스타리고 준비해야돼 쏘지 마세요 어? 아 우리 1심천님께서 이쁜이게 푸잉푸잉푸잉 푸잉푸잉푸잉 와 부삼삼 야 존나 잠시만 이분 존나 분손인데 삼삼질개 감사드립니다 삼삼질개 1심천님 이 시절에 저의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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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었어요 여러분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절 premise 오 가수완드 ids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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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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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거 뭔데? 잠시만. 고마! 고마! 잠시만.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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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고마! 고마 감사합니다! 고카다의 언니 그때 2만개 무 всей grandma구나. 고카다의 언니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고카다의 언니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2만개 샀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와 나 진짜 오늘 왜이러냐 형님 오글 하시는거 있나요? 꼴까다 형님 꼴까다 형님 말씀해주세요 꼴까다 쳐나갔네 뭐지? 쏘고 나갔어 야 쏘고 나갔어 얘들아 야 나 지금 한시간만에 4만개 봐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분이 지우님방 여러분이신데 와 야 잠시만 아 일십차님 또 이뿐이게 아 우리 사치의 사치님 100개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일십차님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휴 우리 또 남순이 여러분이신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고야 사치의 사치님 100개 고맙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계를 아 잠시만요 아휴 잠시만요 아휴 잠시만요 중계하지마 오늘 이 미친새끼야 아니아니 중계하지마 아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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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아휴 잠시만요 고까라 형님 왜그러세요 진짜 아니 안싸면 된다고 나 이제 뭐해야돼 아 형님 왜그러 이 삼촌님 아휴 여러분 왜그러세요 진짜 야 나 왜이래 아휴 잠시만요 아휴 잠시만요 아 나 지금 배붙어 청진이 잠시만요 아휴 그만하세요 형님들 아휴 고까라 형님 이쁜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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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싸우시고 이심천리 천계에다가 A형님 528개에다가 여러분들 고맙게 채웠어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두 분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할게요 지금 아 잠시만요 아 A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이제 그만하시고 저 이제 중계해야 돼요 중계가 더 급합니다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 새끼야 니가 받기 싫어요 강태 이 새끼야 좋으면서 그냥 열심히 더 달라고 아 시발 고갔네 강태함이요 어? 강태 어? 조현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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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얘네라 진짜 그 맛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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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진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100개를 다 감사드리고 지금 두유 누름이랑 또 이제 그 뭐야 일시 전대면이랑 우리 오늘 또 저 꼼까라 누름이랑 그만하세요 진짜 세 분 다 강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일단 너무 이 세 분께는 제가 진짜 너무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세 분께 그만하세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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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하세요 형님들 이제 그만하시고 저 이제 중계할 거예요 여러분 안되겠다 저 일단 탈주할게요 예?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나 이제 중계해야 돼 얘들아 나 뭐 오늘 중계한 거 있단 말이야 아 일단 나 아 제발 그만하세요 나 오늘 5만 개 받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 대신 아 5만 3천 개 너무 감사합니다 토요님 1심 전님 그 다음에 아까 지우우님 그 다음에 번호 번호 회장님 다 감사합니다 일단 꼼이 다 아 됐어요 다 치세요 아 이거 좀 보고 계세요 아 제발 아 제발 아 이제 그만하세요 아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으로 보답해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아 이제 죄송합니다 아 이것만 아 잠시 아 야야 더 팔아 더 팔아 시플 더 팔아 시발 이 새끼 야 아직 30분 남았네 아 지금 뭐 준비한 거 있단 말이야 형님 아 아 아 아 아 준식이 형님 너무 많습니다 진짜 아니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아 나한테도 이런 봄날이 오나요 진짜 와 꼴까닥 형님 1414 아 정말 아 여러분들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키자마자 너무 이렇게 싸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뭔들 바를 모르겠네요 아 너무 진짜 너무 고맙고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와 꼴까닥 아 아 이십밟게 아 아 준식이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꼴까닥 형님이 진짜 거의 다 유도해 주셨어 저 형님이 다 유도한 거야 거의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꼴까닥 형님 유도해 주셔가지고 아 우리 한개씩 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아 일신첨님은 또 더 스포진 거 같은데요 에 진짜요 와 일신첨 형님 오백개 하 여러분들 나중에 태규 형님 방송도 오늘 또 또 또 아 아 아 아 조포형님 이뿐이 아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진짜 아 여러분들 더 하세요 더 철구 받아도 돼요 야 남순이나 케인님 막 40만 개씩 받더라 너 더 받아도 돼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더 하세요 더 아 아 조치가 괜찮습니다 6만 개 채우고 갑시다 여러분들 아 아 아 아 야 철구도 그만큼 받아도 돼 아 아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와 숙제 올라가는 거 봐 아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다들 왜 그래요 진짜 아 우리 숲속 마을님께서 철국에 아 숲속 마을님 정말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 여러분들 일단은 6만개 채워졌고 거의 저 그 지양하지 말고 저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있어 이 새끼야 전투스리 틀고 이 새끼야 뭘 이 시발 시간 충분히 남았어 이 새끼야 빨리 가서 뒤에 가서 무릎 꿇어 이 새끼야 이 새끼 정신을 못 찬 이 새끼네 이거 이 새끼 아름다운 새끼 이거 빨리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전투스리 틀어 이 새끼야 아 500개 중개가 된다고 이 깬 네네네 같은 새끼야 별풍 중개하네 지금 이 새끼야 아 와라와라와라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또 우리 가코레님이 500개 아 별풍선 중개 오졌습니다 아 이거 중개하자면 별풍선 중개 이게 바로 중개의 참만 아니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6만개 빨리 갑시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0분 보금 틀지마 이 새끼야 지금 조투스리 틀어야될 때라니까 아 시발 적당히 하세요 오케이 갑시다 아 여러분 나 6만개만 채우게요 6만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새끼 그 와중에 또 6만개만 채우겠는데 6만개만 채우겠는데 아니 너 6만개만 채우겠는데 아니 너 6만개만 채우겠는데 고지 모자라 6만개만 채우겠는데 6만개만 채우겠는데 나 4만개만 채우 Hert 야 누가 샀어 와 우리 준식이 형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끝 끝 자 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뭐 각팬들 분들이 아 일단 1,3,4... 일단 그만하세요 제발 1,4,4 형님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 또 결국에 그만하세요 우리 진짜 형님 그만하세요 1,4 형님 왜 그러세요 1,4 형님 진정하세요 일단 그만하세요 아 자 그만하세요 아 왜 그러세요 좀 1,4 형님 야 씨발 이게 무슨일이야 진짜 오늘 형님 그만 아 그만하세요 아니 1,4 형님 어 이거 뭐야 진짜 어 자 1,4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만 스톱 1,4 형님 고맙습니다 어 잠시 어 심지어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시만요 어 심지어 형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만 그만 스톱 자 그만 스톱 하시고 자 일단은 어머니 너무 많이 싸놓으셨는데 꼭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저도 지금 이제 7시에 이제 중계 이제 태교 성님이랑 하거든요 나중에 태교 형님 이제 끝나고 먹방 할 건데 그때 좀 태교 형님 방송으로 좀 많이 싸주세요 오늘 또 제가 오늘 불렀었는데 바로 또 와주셨거든요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순이 팬님 지우 팬님 그 다음에 우리 토윤우님 케이 팬 그 다음에 보노부노 형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철빡이 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진짜 많이 받았어요 6만 6천개 받았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하는거에요 우리 남순이 형님들 우리 케이 방 누님들 또 어디서 지우님 형님들 여기 전용 채팅창입니다 여기다 철구한테 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용채팅창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200만원짜리 채팅창입니다 여기다 채팅하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저도 지금 잠시 담배한대만 피고 자 일단 영상에 틀어놓고 태규 형님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어 오늘 진짜 6만 6천개 너무 감사드리고 태규 형님 방송도 많이 좀 쌓아주십시오 아 정말 200만원짜리 채팅창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만 뛰어들고 어제 했던거 이거 보시고 저 담배한댄피고 올게요 오늘 어차피 뭐 중개하고 막 할거니까 저 5분안에 올게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7만개 가능할거 같은데 아 아 됐어 됐어 야 오늘 7만개 가능할거 같은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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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이거 한개만 좀 봐주세요 저 잠시만 담배한댄피고 올게요 이제 중개해야 되니까 자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진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하.. 태규 형님 한거 많이 좀 쌓아서 이거 잠시만 보고 계세요 와 형님 근데 만두 잘먹느냐 왜 물어봤어요 형님 아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저희 따구 형님이랑 빚어 죽음 해줘 일어나고 물어봤다 꼴가마개 꼴가마개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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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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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형님 지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두 좋아하냐 쟤는 만두 푸푸하는 줄 알아요 만두 진짜 잘 먹냐 이랬는데 만두개를 고깔아 형님 고맙습니다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두개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개오지다 이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미쳤다 형님 야 오늘 8만개 넘겠는데 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거의 8만개 8만개 받았어요 아 일단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사례가 끝나고 태규 형님 맞서 꼈을 때 하라는거 다 할게요 오늘 진짜 하라는거 다 할게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7시 중계 안해가지고 양해를 좀 해주세요 형님 형님 아 일시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꼴가다 형님 괜찮겠습니까? 형님 왜이냐면 7시 중계야 되는데 지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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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지우업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10초 형님도 감사합니다 진짜 지우기만 걸어야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지우님 빨리 방송 켰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지유아 너무감사드리고 해야할거 또 해야되니깐 Treat 오늘 다 알다시피 흐흐그 우아아아아아 참샤아 아유유유엠아ingle 자 왜왜왜왜왜 아악 뭐야!! 뭔데요 오늘... 골카나 형님.. 한잔 하셨어요 형님 어 왜그러세요 których... 와 진짜... concentrations 말씀하세요 골카나 형님 아..체요 managed! 체요!! 체요!!! 체요 vaiisation!!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제 지우님 홍보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우 형님. 지우 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수액이 저 새끼 자꾸 얼렸을 때 채팅치네 저거. 자 여러분들 일단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오늘 AS의 비조 죽음의 조. 진짜 개 죽음의 조. 형 누군지 아시죠? 오늘 김태균 김정우 김민철. 오늘 진짜 죽음의 조예요. 하나라도 오늘 빠지는 경기가 재미없는 경기 없고 패자도가 오늘 더 꿀잼인 경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야 될 거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또 와구에서 굉장히 또 관심을 보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오늘 전적 이런 거 보고 왜냐하면 일곱시 시작하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곱시에 중계니까 지금 한 10분 남았거든요. 자 오늘 AS의 16강 비조. 대박 경기. 자 일단 채널 자식 꺼드릴게요. 잠시만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끄고. 아 일단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자 오늘 안드로메다에서 연보성. 그 다음에 김정우. 그 다음에 김태균 대 김민철. 자 연보성 대 김정우가 첫 경기인데. 통상 전적 연보성 대 김정우. 김정우가 3대1로 이기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거는 다 스폰 경기. 오늘 진짜 개핑매치. 그 다음에 연보성 김태균. 1대4로 연보성이 또 지고 있고. 김민철은 전적 없어요. 결론은 일단 연보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족밥이야 이 4명 중에서. 지금 이기는 상대가 거의 없어요. 정우한테로 졌고. 태경이한테로 졌고. 1대4로. 결론은 철구랑 엮이는 애들은 게임을 다 못해지네. 어. 아니 근데 연보성이 약간 좀 요즘에. 보라 컨텐츠 한다고 연습을 좀 못했긴 했어. 너랑 엮여서 보라 컨텐츠 하는 거야. 예? 자 일단은 헌혁 공식 경기 중. 그 다음에 토스전. 연보성. 토스전 56.5% 저그전 59.2% 저그전을 더 잘하는 선수에요. 그 다음에 김정우. 김정우. 김정우가 어떻게 보면. 저그 지금 현종 원탑. 평지선이 어떻습니까? 원탑이지. 김정우가 제일 잘하지. 이재동이랑 같이. 아 이재동이랑 같이. 짱구맞춰지 저그에. 아 그렇죠. 정우가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선수. 지금 어떻게 보면. 현종 저그 원탑. 스폰경기 전적. 4월. 토스전 67승 51패. 아 잠깐만. 유찬 연지아빵. 유찬이 말하나요 형님? 아 말 못해요. 아 말 못해요? 유찬이가 연지보다 더 빨리 태어나지 않아. 똑같아요. 둘 다 12월생이에요? 아니 말. 그러니까 말 업업은 하잖아요. 업업은 하죠. 엄마 아빠 막 이런건 하죠.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지금 보시면. 테란전은 55포. 저그전은 54포. 다 50포가 넘어. 진짜 잘하는 선수에요. 지금 김정우 대 연보세. 아까 봤죠. 3대1로 5세. 김태경. 와. 그냥 김태경 어떻게 보면 지금 에이스야. 존나 잘해. 2대7로 지고 있어요. 김민철은 1대1 복률.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태경이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밑으로는 내가 볼 땐 김민철 아니면 김정우야. 비조. 선수들과 현역용식전. 헌역. 김정우 대 연보세 1대0 우세. 김태경 2대4로 지고 있고. 김민철 1대0 우세. 현역용식경기 종조전 전전 57.9프로 대난전. 도스전 67.9프로. 저그전 58.2프로구요. 그 다음에 우리. 택신. 크으. 어떻게 보면 ASL. 지금 이제 2회차. 흥행할려면 내가 볼 땐 이재동 대 김태경 아니면. 무조건 리쌍. 김태경 이용호 이재동 3명은 결승전에 올라가야 내가 볼 때는 흥행 매치에요. 솔직히 인정. 지금 스폰판 가장 전적. 승률 좋은 사람은 김태경이야. 형님은 전전 몇이예요. 몇시에요? 나? 형님 뭐.. 수포방할 사람이 없어 안해둬애들이 근데 태균형님은 싹 접어야지 김태균 아프리카TV 스폰켓 87% 와!!! 싫어요 저거 여러분들 87%에요 김태균 지금 승률이 미쳤어요 지금 내가 볼때는 김태균 내가볼때 잡을 사람이 없어 테란전 83% 쩍은전 74% 거의 다 김정우나 영구성 50% 이게 소름 듣는게 같은 프로게이머랑 한 전적이란 말이야 못하는 사람이랑 거의 다 S급들 철구, 김봉주, 전태규 이런 애들 한게 아니라 진짜 S급 애들이랑 100승했는데 27패 거의 안친다는 소리네 나는 근데 제일 생각해 이거를 다 세고있는 새끼가 더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게 있어 프로들 경기에서 50%만 넘으면 진짜 1인분 했다고 그러고 60%만 넘었다 그러면 진짜 A급 그리고 70% 넘어가면 그게 진짜 S급 본자라 그러는데 이건 뭐 다 80%네 김태균 영구성 4대1 우세 김정우 7대2 우세 김민철 6대0 거의 안친다는 소리네 결론적으로 두번째 경기는 6대0인데 오늘 한번 잡으면 김민철이 잡는다 그러면 첫번째로 처음으로 잡는 거야 근데 오늘 맵이 안드로메다여서 김민철이 오늘 진짜 희망은 있긴 있어 안드로메다가 항상 말하지만 저금 맵이야 저금 맵 비조 선수들과 현역공식전 5대3 우세 4대2 우세 김민철 2대1 우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 김태균 영구는 올라간다 그쵸 결론 그냥 다 잘함 와 현역공식 경기 종적전 전전 63.2% 저그전 70.6%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신이 누구가 있어요 거짓말하니까 김민철 지금 어떻게 보면 김민철이 신흥세력으로 지금 약간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왜냐 이용우를 잡았던 저그 이 선수가 아 시대의 역전게임 어 그때 기억나시는 서킷에서 테란전을 굉장히 잘하는데 토막이라고 불리는 선수에요 토스전을 가장 못한다 근데 김태균을 또 만났죠 지금 보시면 이제 김민철같은 경우에는 아 연보성이랑은 전적 없고 김정우 1대1 동률 김태균 0대6 열세 와 이렇게 되고 있네요 댓글 잠시 볼까요 뒤조 가 진짜 제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조네요 데이터상으로는 연보성, 김정우, 김민철한테 모두 우세하는 김대균 선수가 올라가야 하는 건 맞긴 한데 이게 맞는 말이지 근데 항상 스타리그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태경이조는 항상 힘들어 애새끼들이 솔직히 태경이조 잘하고 만나기 싫잖아 태경이조에 다 몰아버려 잘하는 애들 그래서 태경이조는 항상 죽음의 조인데 희한한게 김태경은 항상 뚫어 그거를 그게 개소름인거지 어 그거 맞아 솔직히 이영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조에서 다 저거저를 만났기 때문에 준비하기도 쉽고 어떻게 보면 좀 약체소스로 태막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김태경은 지금 죽음의 조야 오늘이 제일 죽음의 조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이 그냥 스타리그 4강조야 진짜 4강조 그치 4강이지 4강 4강 멤버 형님 스타그래프트1 게시판 어디에요? 어딘지 아세요? 전략전설 오늘 또 와구 한번 분위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형님 저기 그냥 저기 검색라인 하다가 그냥 AS를 쳐봐 그냥 AS 자 오늘 또 여러분들 프릭업이 꽉 찼탑니다 꽉 꽉 찼대요 와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여기 전략전술 스타전략전술 예 자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여기 프릭업 이제 간 사람이 있는데 다시 돌아갔대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프릭업이 500명이 꽉 차는데 500명을 넘었다 이거지 지금 오늘 멤버들 자체가 다 4강 멤버라서 그 정도 있는건 당연한거 같아요 오늘 보면은 막 김태균 김정우 김민철 연보성까지 그렇죠 오늘 진짜 대박이지 오늘 같은 경우는 누가 떨어졌든 못해서 떨어진게 아니야 재수가 없는거죠 그냥 재수를 재수가 없어가지고 떨어지는거에요 자 ASM에 누가 짰냐 근데 오늘 보면은 김태균이 1경기가 딱 제일 곱일거 같아 김태균이가 1경기 안드롬에 대해서 잡는다 그럼 올라갈거 같고 안드롬에 대해서 진다 그럼 패자전에서도 뚫을거 같아 일단 김태균은 안떨어질거 같아 아니죠 아니죠 왜나면 나는 연보성 만나면 질 수 있다 생각해요 왜나면 전에 스타리그에서 3대0으로 졌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리 김태균이 더 실력이 뛰어난다고 정정이가 정정이가 저번에 정정이가 저번에 했던 말이 자기는 솔직히 좀 힘들겠다 싶어서 마음 편안하게 했다는데 그게 오히려 더 경기가 잘 됐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정정이가 김민철 광탈에 상해본다 거품 껴있음 전윤종 아니 야 전윤종도 여러분들 존나 잘하는 선수에요 어떻게 보면 김태균이 예전에 같은 프로게이머 출신이었을 때 그때 내보리 가면 김태균보다 전윤종이 훨씬 더 내보리 랭킹 선적이 좋았대 근데 그런건 있어요 여러분들 스폰빵할때랑 대회할때랑 무게감 자체가 틀려 오 그렇지 스폰빵은 한번 저도 리스폰해서 이기면 되지만 대회에서는 한번 지면 끝이기 때문에 막 올인이라든지 새가슴대고 막 이런것들이 존나 커기 때문에 대회랑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은 진짜 천지차이예요 이거 맞아요 역사를 바꾸면 위대한 전쟁 이거 맞죠 이거 한번 보자 아 4월 31일이구나 이거 이거 보자 예고영상은 뭐 봐도 돼요 요이와 도토누이 마시다라 단뉴마다 이친이친 항아래마 주군대고 자리마사 주사해봐 아시가 이따다 고것도 미스로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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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만이 죽었어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모두가 포기한대 아직 신에게는 열두척의 배가 안 남아있사옵니든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든 오 잘 만들었네 Brendan 네랑 백 내가 미리 팔아앉자만 redund redo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전군 결정하라 염량 예전에 연보성이 나왔을 때 연깨비였잖아 이번에는 염량이야? 형님은 이 4명 중에서 2명 올라갈 사람 난 개인적으로 김정우가 일단 1순이야 무조건 김정우가요? 이유가 뭐냐면 스탑판에 오래 있다보면 옛날에 모 감독 코치들이 무슨 소리를 했냐면 스탑판에 오래 있다보면 개라서 나타 결승간다 그랬어 그중에 한 개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리그에 올라가 있다보면 맵이 특정 종족에게 유리할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저그야 안드로메다 때문에 안드로메다가 진짜 크거든 그래서 김정우는 무조건 뚫을 것 같아 나랑 좀 다른 생각이네 대회에서 저그가 왜 안 좋냐 테란이나 토스는 실수해도 괜찮아 근데 저그 같은 경우에는 무탈코스로 한 번 실수하면 경기 끝나 왜냐면 3룩이 다 털리기 때문에 포스전도 그래 한 번만 실수하면 경기 끝나요 저그란 종족은 진짜라니까 이 얘기는 세상의 중심이 지하 이 새끼야 니 새끼나 그러는거지 그런 애들은 안그래 야 테란도 실수하면 끝나 테란도 실수하면 끝나고 도스는 자 잘봐 잘봐 역전 나오는거지 와 존나 나 진짜 젤그러워 푸징징 푸징님 새끼들 내가 볼 푸징징 테란도 한 번 실수하면 끝나 토스도 그렇고 저그도 그렇고 아니 질럿 질럿 한두마리 시선에 잡힌다고 경기 끝나요 야 그렇게 따지면 저글링 한두마리 잡힌다고 경기 끝나냐 어 끝나지 왜냐 질럿에 피해받으면 저그는 못 이겨 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저글링에 피해받으면 토스도 못 이겨 아 이 악마 말이 심하시네 푸징님 존나 심하네 저그란 종족은 대회 때 왜 저그가 우승하면 막 난리가 났냐 종족 자체가 저그는 약해 그럼 지금까지 우승한 사람은 뭔데 왜? 나랑 항상 이런 말이에요 진짜 대회 때 저그대 토스나 저그대 프로토스 만나면 기본적인 피지컬이 저그가 뛰어나지 않는 이상 못 이긴다 그럼 피지컬 뛰어나는 사람들만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김태경이 만약에 김정은과 김태경부터요 김정은과 김태경보다 피지컬이 조금 더 앞서지 않는 이상 못 이긴다 맵이 한드롬에서 껴있잖아 어 그렇게라 저그가 맵이 좋긴 하지 아 근데 많은 힘은 좀 다르죠 마재훈이 왜 나오세요 여기에서 야 마재훈은 진짜 피지컬로 게임하는 사람이야 형님 맞죠 인정하지요 천재야 천재 게임의 천재 하 그놈이야 이제 좀 내려놔줘 그분 보내줘 이제 언제까지 많은 힘 많은 힘 할 거야 이제 많은 힘이랑 결풍 결이 맺었다고 계속 좀 놔 놔줄 때 됐어 그분도 이제 불쌍할 때야 철구가 다음 시즌 우승하는 방법 훈련소 우승이나 자 여러분들 이제 1분 남았어 1분 뒤에 바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명 진짜 예상해볼까요 누구누구 무조건 연보성 김태경 아 난 연보성은 무조건 떨어진다 예? 연보성은 무조건 떨어진다 아니야 연보성이 대회 때 잘해 아니 진짜로 이거는 마흔과 지금 차이야 그 한 번의 운은 있을 수 있어도 두 번의 운은 없어 두 번의 운은 없어? 오늘 내전의 경기 때문에 망치부인님 합방 제가 뒤로 밀었거든요 원래 망부인님 합방이었어 아니 근데 나도 존나 고민된 게 뭐냐면 이게 스타리그인가 망치부인인가 두 중 하나를 포기해야 돼 왜냐 시간상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망치부인님 몽요일로 밀었어요 스타리그 때문에 오늘은 조가 진짜 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오늘 진짜 대박 경기야 가장 기대하는 경기인데 어? 잠시만 이거 잠시 우와 6시 40분 대 이 자석이 내 분들 깍찬네 봐봐 이게 6시 40분이었으니까 어 6시 40분 지금 어 이제 켜자 와 오늘 진짜 대박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중계 이제 틀어드릴게요 어 잠시만 광고 시간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방금 우리 태균형님 연보성 B좁 에어색 맞는 느낌이네 아 방금 나이가 없지 자 틀어드릴게요 이제 시작하니까 오늘 아마 진짜 연보성이 척경위만 잡으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척경위만 잡히게 아 배또 김정우의 안드로메다라 진짜 힘들 것 같아 올라갈 확률 진짜 10% 진짜? 냉정하게 냉정하게 10%